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세움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수부진료를 담당하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건이라고 합니다. 저는 어깨부터 팔꿈치와 손목, 손까지 상지의 전반적인 질환의 진단 및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의료 시스템 및 체계가 잘 갖춰진 세움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깨, 팔꿈치, 손목, 그리고 손이 아프신 환자분 한 분 한 분마다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성심껏 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환자분들의 통증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회복까지도 초점을 맞추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